낭만서점 9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너입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기생하고 있는 정말요 제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요 목도 너무 좋지 않고 요즘 녹음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보컬 녹음이 남았는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비세먼지 탓을 하면서 비가 내린다고 살짝 아침에 내리기도 했던데요 가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비에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저희가 오늘 좀 일찍 만났어요 잠시 후에 또 작가님들도 오셔야 해서 저희 댓글 소개해드릴까요?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재님입니다 생각도 못한 찰나 익숙한 이름과 저의 댓글이 소개되어 읽히자마자 얼굴이 화끈화끈해졌어요 또 화끈화끈해지시겠네요 짧지만 두서없이 남긴 저의 소감을 방송으로 듣는 것도 너무 신기했답니다 게다가 선물까지 방송 듣자마자 매일 보내고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올지 얼른 읽고 싶어요 이제 댓글 남길 때는 한 번은 다시 읽어보고 올려야겠어요 아 퇴고를 하신다고요 댓글을 피와 꽃잎들은 처음 듣는 제목의 소설이고 작가도 저에게는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우연인지 빨간 책방에도 그의 다른 소설 한 톨의 미랄을 방송한다는 예고를 받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직접 눈으로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88회 낭독극장을 들으려고 합니다 늘 좋은 소설 소개하고 좋은 평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애청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태자님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댓글 안 남기셔도 됩니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빠뜨린 거 있으시거나 맞춤 법 틀리거나 해도 저희가 고쳐서 읽을게요 그리고 웅웅웅님 82년생 김지영 편을 통해 낭만서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웅웅웅님도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몸날림이 사진과 함께 남겨주셨네요 근데 사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글씨 쓴 수첩인데요 자리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 유시민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치의 문장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유시민 작가님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을 제가 피해 꽃잎들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내용 적어주셨는데요 댓글 내용은요 피해 꽃잎들 들으면서 허인님이 해주신 글을 메모했어요 저에겐 책 내용은 어려웠고 저 말이 뇌리에 박혔어요 경환님의 개그코드는 제게도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지역 도서관에 이영훈 작가님의 연예의 이명과 최여권 작가님의 탐정이 아닌 두 남자의 밤 신청했는데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한 건가요? 잘하셨습니다 도서관에도 책이 소장되어 있다면 작가님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신청했거든요 남편은 최여권 작가님 책 하루 만에 다 읽고선 재밌다고 했어요 원래 흥미 없으면 금방 책을 덮는 사람이거든요 연예의 이면은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뒷장이 궁금해지는 책이더라고요 뒷장 궁금해지실 텐데요 뒷장에서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보문고 낭만서점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봄날님 저와 지하철에서 마주쳤던 오늘도 봄날님 잘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또 다른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리얼코코아님 영화 컨택트 정말 참신하고 아름다운 영화였는데 원작을 다뤄주시다니 역시 낭만서점입니다 책 선물 너무 감사히 잘 받았고요 매일 업데이트 되자마자 듣다가 최근에 너무 바빠서 에피소드 2회를 같이 들으려니 마치 완결을 기다렸다 보는 만화처럼 뿌듯한 느낌이 들어 나름 나쁘지 않네요 언능 이어폰 꺾고 설거지해야겠어요 완결을 기다렸다 만화를 보는 그 기분 저도 아는데 저희의 또 방송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드린다니 뿌듯하네요 그러게요 영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지난주에 컨택트 우리 테드창의 소설 다뤘는데 돌아가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나머지 못 봤던 부분을 다운받았던 유료다운 굉장히 재밌게 또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다르더군요 책이랑 중국 장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후반부에는 그게 에이미 아담스가 갑자기 중국어를 막 하거든요 그때 극장에 있던 관객들이 다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검색해봤잖아요 그 중국어가 무슨 뜻인가 중요한 뜻이더군요 전쟁은 정확히 워딩이 있는데 전쟁은 과부를 만들지만 정확히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건데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런 거죠 워딩이 정확히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또 리얼 코코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낭독극장 듣고 나니 또 후기를 안 올릴 수가 없네요 아 경환님 메서드 연기 야야야 내일 아이소풍이라 쇠고기 부추김밥 재료 준비 중이었는데요 분노의 부추 다듬기를 경환님 덕분에 즐겁게 마쳤어요 아 그렇군요 약간 노동이오처럼 저희 이렇게 사용되는군요 김훈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빵 터지며 들을 줄 몰랐네요 아울러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러게요 재밌어 주셨다니 아울러 김훈 작가님의 짧지만 진솔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방송이었어요 운동장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여고생들이 아름답다는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참 이 부분에서 김훈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도 좀 인식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고생들 립스틱 바르고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하셨는데 저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30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때는 저렇게 립스틱은 안 바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립스틱을 바르는 친구들은 없었거든요 저는 남고를 낳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학생을 잘 못 봤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흘끗흘끗 보면 다들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 등교할 때 화장하고 등교하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하던데요 좀 세대가 1년인 납니다 했구나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영님 안녕하세요 김훈 작가님 낭독극장에 다녀오고 낭만서점을 알게 되어 얼마 전부터 열심히 듣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바로 저희 피디님이 노리신 거죠 저희 피디님이 항상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꼭 소개를 하라고 강조하시거든요 낭독극장을 통해서 유입되는 청취자들 책에 대해서 두 분이 도란도란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 책에 색다른 흥미도 생기고 중간에 낭독해 주시는 두 분의 목소리도 듣기가 좋아서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평소 광화문 교보문고를 자주 가는데 이런 콘텐츠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좀 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네 하셨는데 광화문 교보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허희씨 얼굴을 광화문고 보인다 그건 아니고 책 선물 보내드릴 분 오늘도 선정을 해야겠죠 오늘은 데이브레이크 형님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책 선물 보내드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보문고 이메일로 주소를 남겨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음 회차를 들으시지 않으시나 봐요 바쁘신 것 같아요 본인의 댓글이 소개되는지 모르시는 거죠 하지만 확인되는 대로 북뉴스골뱅이 교보북.co.kr에 선물 받을 주소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의 브리핑 시작합니다 송인서적 인터파크에 팔린다 법정관리 인가 받은 후에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초에 최종 부도처리된 서적 도매업체인 송인서적이 인터파크의 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법정관리 기업회생 절차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는 한국경제보도입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인가하면 인터파크가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경영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겠죠 인터파크는 대형 인터넷서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송인서적 인수를 통해 온, 오프라인, 유통망, 통합 서적 소매와 도매, 겸영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관계자는 출판계 종사자, 독자와 더 가까워지고 출판계와 다양한 공동사업을 펼칠 기회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송인서적 부도 처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우려를 표명하셨잖아요 이러면 그 돈을 또 못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다행히 인터파크에 이렇게 인수된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베스트셀러 역주행의 비밀 언어의 온도, 82년생 김지영, 숨결이 바람될 때 이 책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공통점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82년생 김지영을 낭만서점에서 다뤘네 다뤘다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인기를 끈 책들이라고 합니다 매일경제에서 이 베스트셀러 역주행의 비밀을 살펴보는 뉴스를 냈는데 기사는 역주행의 비결을 저자의 적극적인 SNS 활동과 명사들의 추천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교보문고 종합 1위를 차지한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는 지난해 8월 나온 책으로 출간 당시 반응은 미미했지만 최근 판매량이 급상승해 1위에 올랐는데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담당자는 저자의 활발한 SNS 활동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한몫한 듯하다면서 역주행의 비결을 SNS로 꼽았습니다 여기에서 맹점을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역주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9월 전주서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인 2017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오는 9월 전북 전주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국에서 5개 자치단체가 응모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지난 15일 행사의 개최지로 전주가 최종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이 독서대전은요 전국의 출판 독서 도서관계기관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라고 하는데요 올해 독서대전은 전주에서는 책도 맛있다 음미하라 맛있는 책 이라는 주제로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주가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제목을 달았나 봅니다 책도 맛있다 이번 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 91회는 2017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 특집입니다 네 2017년 젊은 작가상 나이를 보니 정말 젊더군요 저 이렇게 작가 소개 같은 거 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저보다 어린 작가를 소개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작가라는 타이틀이요 물리적인 나이가 젊다기보다는 등단 10년 이내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상을 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때 젊은 작가는 나이가 아니라 등단의 문제라는 거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수상하는 상인가봐요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젊은 작가상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된 게 올해로 8회째인데요 이제는 뭐 출판계에서도 일종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젊은 작가상 수상집이 나오면 요즘에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어떻게 소설을 쓰고 있나 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강화길님의 호수 다른 사람 김금희님의 문상 백수린의 고요한 사건 네 천일한 5개의 프렐류드 그리고 부가 네 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 최은영 그 여름 네 이렇게 수상자로 선정되는데요 그렇죠 대상을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대상은 임현 작가 한 명이고요 나머지 작품들은 우수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 원과 트로피를 준대요 근데 이게 대상 상금은 좀 다른지 저희가 이따가 임현 작가님 모실 거거든요 한번 여쭤보려고요 입금은 됐는지 아직 안 됐을걸요? 보통은 시상식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좀 나중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젊은 작가상은 등단 10년 이내에 작가가 전년도 각종 지면에 발표한 중단편 소설 중에서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은 젊은 평론가입니다 저 아직 등단 10년 안 됐거든요 젊은 평론가상 같은 거 없나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받은 적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요? 그러게요 받으셔야죠 저는 지금 상 받고 싶다 잘 써야죠 이렇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7분의 작가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다음 방송에 모시려고 합니다 바로 강하길 작가와 임현 작가님 두 분을 모실 거고요 오늘도 그 두 분의 작품을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 그리고 다음 방송까지 들으시면 현재 한국 문화관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소설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길 작가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6년 전주에서 태어났고요 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방이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말 첫 소설집 괜찮은 사람을 출간했습니다 강하길 작가님은 저는 아주 예전에 문난 뒷부리 자리에서 아 뒷부리에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인사만 그냥 살짝 나눴던 뒷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뒷부리가 많이 가세요? 아니요 저 요즘엔 거의 안 갑니다 그리고 기회가 어느 순간 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등단을 하고 나서 아 안면도 익히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좀 만나보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전에 많이 좀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글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뭐 내 활동이나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런 뒷부리 자리에는 발걸음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뒷부리를 제대로 가진 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뒷부리에 참석하고 선후배도 만나고 하는 게 그게 한 5, 6년 가고 나면 너무 이렇게 좀 또 가야 되나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도 없어서 좀 하고 싶습니다 강하길 작가님 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의 역시 신춘문의회는 거의 단편을 모집하기 때문에 단편소설 방으로 등단을 했고요 2016년 한 4년 만에 소설집 괜찮은 사람을 냈습니다 근데 보통 등단하고 나서 첫 소설집을 못 묵는 작가들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첫 소설집을 이렇게 좀 빠르게 묶었다는 건 그만큼 작가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면을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지면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대체로 출판사와 연계된 평론가 편집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읽고 이 작가 작품 좋은데 그러면 계속 청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호수 다른 사람 줄거리는 제가 출판사 서평을 좀 인용해 왔는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호수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가사 상태에 빠진 친구 민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둔 내가 친구의 연인 이한과 함께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쓰러져 있던 호수가로 향하던 중에 나는 자꾸만 이한이 친구를 걱정하는 척하며 사실은 친구로부터 그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발언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그 이한과 단둘이 걷는 일이 나는 두려워지는데요 이런 내가 가지는 공포감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녀가 예전부터 여성에게 일어나곤 하는 이 위험한 사건들에 대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때마다 나는 피해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이다 라고 애써 생각하며 이런 남성들의 폭력을 묵인하거나 수용해 왔습니다 그래야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요 이런 나는 폭력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실마리일지도 모를 호수 속에 있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나와 그리고 지금은 가사 상태에 빠진 민영의 남자친구 이한 이 두 사람이 함께 호수로 가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호수의 부재가 다른 사람인데요 이게 소설집 괜찮은 사람의 맨 앞에 실려 있습니다 소설집이나 시집을 묶을 때 산발적으로 발표된 작품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한 책에 묶을 때는 통일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맨 앞에 호수라는 작품이 실려 있다는 건 이 작품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힌트가 맨 앞 작품에 있습니다 라고 일종의 안내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반어법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안 괜찮아 괜찮지가 않죠 전혀 그리고 부재가 좀 달려있는 작품이 다른 걸로 뭐가 있냐면 니꼴라 유치원이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니꼴라 유치원의 부재는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시리즈로 강한길 작가님이 작품을 지금 쓰고 이렇게 묶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본인의 테마가 있는 거겠죠 읽어보진 않았지만 니꼴라 유치원도 만약에 이렇게 수산한 분위기라면 너무 좀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린이집 사건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소재가 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읽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표제작은 괜찮은 사람이고 나머지 소설 두 개가 이렇게 다른 사람 귀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 호수라는 작품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이야기해볼 대목은 우선 이 민영이라는 나의 친구가 묻지마 폭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민영의 남자친구인 이하는 계속 지금 민영을 이제 병문안도 가고 또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지금 민영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걸 계속 조사하고 다니는 겁니다 남자친구로서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하지만 옆에 있는 주인공 나는 민영의 친구는 뭔가 좀 미심쩍은 느낌을 받습니다 민영이 폭행을 당한 건 정황상 확실했다 경찰이 말했다 그녀가 어떻게 왜 호수가에 있게 되었는지가 문제였다 호수가에서 사고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호수가로 옮겨진 건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알리바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모두 조사를 받았다 그도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민영이 사고를 당하기 몇 분 전에 그의 차가 거주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왔다 그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가 조금 신기했다 그저 조사일 뿐이라는 걸 알았지만 나는 경찰을 만나는 일이 어렵고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빌라 뒷문에 대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고 들었다 반면 나는 아는 사실을 말할 때도 더듬거렸다 내내 차분하던 그가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병원에서다 민영의 몸에는 상처가 많았다 의사는 모든 상처가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던 것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했다 근래에 생긴 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의사들이 무능하다며 화를 냈다 나는 의아했다 멍자국이 언제 생겼는지 알아내는 것보다 왜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유별나게 신경 쓰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를 보며 떠올리는 생각들은 어쨌든 그의 슬픔을 모욕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민영은 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를 도와줘야만 한다고 그러나 민영을 아끼는 사람은 그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그와 얘기할 때면 몸의 어딘가에 난 깊고 붉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쓰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묵직하게 몸을 짓누르는 느낌 하지만 어디에서 언제 다쳤는지는 모르는 나도 모르게 몸에 박힌 상처를 발견하는 기분 그래서였다 나는 대부분 이야기를 반복해서 털어놓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사고 전날 민영은 내게 무섭다고 말했다 자 민영이 폭행을 당한 건 맞는데 과연 왜 호숫가에 있게 되었느냐 이건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CCTV도 그 전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하고요 이때 그의 차라고 한 건 그는 민영이 남자친구인 이한을 말합니다 이한의 알리바이도 완벽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많이 의심스러워요 특히 민영의 친구인 나의 눈으로 보는 이한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멍 자국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도 아니 내 여자친구 멍이 왜 들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언제 생긴 겁니까 이거 언제 생긴 건지 알아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대응하잖아요 왜가 아니라 왜 보통은 여자친구 몸에 이렇게 상처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만든 그 누군가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무차별하게 폭행을 강한 겁니까 이러면서 붕괴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언제 생긴 거냐는 질문은 좀 적합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남들이 보기에는 특히나 민영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예의 바르고 삭삭하고 인상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민영이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받았다 받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화자 나도 내가 이런 생각들을 의심스러운 생각들을 떠올리는 건 그의 슬픔을 모욕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친구가 사고가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호수 주변을 탐문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 남자도 여자친구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겠구나 이런 추측도 또 가능하죠 그런데 민영이 의식을 잃기 전에 남긴 말 이것도 좀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남겼냐면요 호수에 두고 왔어 호수에 이 말을 남기고 의식이 끊어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지기 친구인 나는 민영의 이 메시지를 그냥 예사롭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고 호수가에 또 안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뭔가 의심스러운 친구의 남자친구와 둘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게 지금 깜짝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뭔가 그 이한이 내가 호수가에서 발견했다 그러니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장돌이 같다 라고도 말을 하고 아니요 머리핑처럼 생겼어요 장돌이 같으면서 머리핑 같으려면 어떤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더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직접 와서 보세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상통화 합시다 아 그게 있었네 그렇게 갔어야 됐는데 하지만 또 그 남자가 그 물속에 있어가지고 아 물속에 있어 화상통화가 안 돼요 요즘에 그 팔아요 근데 수중카메라 되게 지비하시다 네 지비하죠 절대 같이 가면 안 돼 지금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이 소설의 첫 문장부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분도 지나지 않아 나는 그와의 동행이 후회되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 걸음이 뒤처졌다 첫 장면부터 이제 같이 거기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소설 전개되면서는 다시 그 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플롯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자 이 이한과 내가 갔는데 이한에게 느끼는 나의 위하감이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했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꺼림칙 하니까 그와의 거리를 두고 먼저 내가 발걸음을 빨리 한 겁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 이한이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저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뒤에 안 돌아보고 가니까 이한이 나의 팔을 붙잡는 거죠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좀 아프게 잡잖아요 굉장히 세게 잡아서 소리도 지르고요 소리 지르는 장면도 나오고 그 남자들이 무심코 아이나 여성들의 손목을 이렇게 잡는데 그게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왜 저보다 덩치 큰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야 그러지마 이러면서 저를 주먹으로 툭툭 치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멍대로 있어요 진짜 제가 그 얘기했나요? 최근에 아이, 첫째 아이가 자꾸 나간다 해요 겨울에 추웠는데 근데 안 된다고 이렇게 팔을 잡았어요 팔이 빠졌습니다 응급실 갔어요 세상에 팔이 그렇게 빠지기가 싶더라고요 고집부리면서 막 당기니까 팔뚝 빠져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또 빠진 게 아니래요 다시 집에 왔다가 한참 힘들어하다가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끼웠어요 역시 팔이 빠진 상태였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자각하는 힘과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힘에 대한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그의 얼굴을 살짝 올려다봤다 조금 전보다 훨씬 험악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와 같이 걸어가기 싫었다 나는 혼자 빠르게 걸었다 그가 뒤처졌다 그가 뒤처졌다 문득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나보다 앞서서 걷도록 해야 했다 그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내가 그걸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불안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더 빨리 걸었다 나무 다리가 저 앞에 있었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앞으로 걸었다 그렇게 다리에 도착한 순간이었다 그가 등 뒤에서 내 팔뚝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머리 위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진영씨 내가 계속 부르잖아요 안 들려요? 나는 소리를 지르며 그를 밀쳤다 그러자 그가 더 거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주었다 엄지손가락으로 팔뚝을 세게 눌렀다 살점이 동그랗게 눌리면서 엄청나게 아팠다 나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그가 화들짝 놀라며 내게서 손을 뗐다 내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다는 듯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가 빠르게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보였다 등에 소름이 돋았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진영씨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마치 내가 그에게 위협을 줘서 물러선다는 태도였다 기가 막혔다 그가 또 사과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경솔했어요 그는 나를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내가 너무 빨리 걸어가서 따라잡으려 하다 보니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억울해하며 말했다 몇 번이나 진영씨를 불렀어요 못 들었어요? 내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서 나를 멈춰 세운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세게 움켜지고 말았다고 했다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부르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가 나를 정말로 불렀는지 의심스러웠다 그가 간곡한 말투로 다시 말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실수였어요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그는 정말로 내게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진심으로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나는 민영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탓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마음이 물렁하게 움푹 파이는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날 내가 멍자국에 대해 물었을 때 민영은 말했다 실수였던 것 같아 정말 추격극을 아주 짧은 추격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이한의 행동이 아주 의심스러워요 뭐냐면 바로 진영 나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빠르게 주변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펴봅니다 누가 있나 없나 누가 내가 이 여자를 아프게 손을 잡고 약간의 힘을 가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는지 지금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그렇죠 이 행동 자체가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어쨌든 목격자가 없으면 좋게 좋게 수습해보려는 이러한 아주 의문스러운 태도를 방증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태도도 바뀌어요 아까 연기가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진영씨 내가 계속 부르잖아요 안 들려요 낮게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경솔했어요 근데 이거 저 82년생 김지영에서도 남학생 연기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왜요 저 그렇게 생각할까봐 허위의 메소드다 연기를 혼을 담아서 하셔야죠 어떡하지 이런 연기만 자꾸 해가지고 그 82년생 김지영과 좀 맥이 닿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시점에서 당하고 있었던 어떤 폭행들 그렇죠 데이트 폭력이죠 그런 부분들이 서술이 돼 있어서 남자인 저희들도 그 시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거리감을 좀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뭐냐면 폭행의 당사자인 민영이 아니라 그의 친구인 진영의 관점으로 이 데이트 폭력이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체험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했던 민영의 입장에서 서술이 된다면 물론 정말 우리가 그때 느낀 부당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설적인 거리감이 확보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강하길 작가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민영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진영의 시점으로 이 사건을 보게 만든 거죠 한 걸음 떨어진 화자가 그러니까 3인칭의 시점으로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 자체를 좀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복선처럼 들리는 문장이 하나 있죠 실수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방금 진영의 손목을 꽉 잡았던 남자 이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득 스쳐가는 민영의 말이 있습니다 민영이 지금은 누워있지만 이제 그 전에 만났을 때 너 왜 멍들었어? 했더니 실수였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주어는 빠져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건지 나를 멍들게 한 사람이 실수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호수 다른 사람이라는 작품이 얼마나 크리피한지 느껴지시는지 이한은 어쩜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좋은 남자와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친구 민영이 확실하게 얘기해주진 않았죠 하지만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진영과 이한의 관계 그 뒤에 또 다르게 펼쳐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은 직접 이 소설 읽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환씨는 이 호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정말 아주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나갔고요 그걸 의도한 어떤 작가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당했다? 이따 강한길 작가님 오시면 따지려고요 이 편을 내놓든가 호수 다른 사람 투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전후 상황도 막 알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페미니즘 소설의 계보에 놓고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민영과 진영 그리고 이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나오는데요 바로 미자네라는 아주머니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늘 머리수건을 이렇게 하고 다니시거든요 이걸 그 동네에 꼬마애들이 짓궂은 남자애들 짓궂다고 해야 될까 아주 못된 놈들이 그 머리수건을 벗겨버립니다 근데 그 장면을 우연히 이 진영과 민영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머리가 듬성듬성 다 빠져 있었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 바로 가정폭력 남편에 의한 폭력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있는 어떤 기조 자체는 이 폭력 특히 젠더적인 폭력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접화된 방식의 노골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적확해 보인입니다 읽어본 바로는 소설 자체는 좀 모호하고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다 읽고 나면 독자들이 깨닫게 되는 바는 아주 명징합니다 정말 이 소설이 보여준 82년생 김지영을 읽었을 때의 느낌보다도 더 선명한 어떤 폭력의 모습들 하지만 또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버리는 이 소설을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화길 작가의 호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편의 작품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임현 작가의 고두입니다 네 먼저 임현 작가 경환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1983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고요 2014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등단했습니다 고두로 2017년 제8회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고두의 줄거리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설의 제목이 고두인데 고두 좀 특이한 제목이죠 이 고자가 조아릴 고자고요 두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린다라는 뜻인데 이걸 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조아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은 고등학교 윤리교사인 화자 내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 역정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연주라는 이름의 학생과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데요 나는 교무실로 연주를 불러 훈계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바쁜데 불러서 미안하게 됐다 그녀에게 사과를 하고 맙니다 이후 나는 연주를 학교 밖에서 목격하게 되는데요 연주는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학교에는 이상하게 소문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나는 가여워하는데요 과연 연주와 나는 어떤 관계가 또 새롭게 맺어지게 될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소설은 담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형식인 것도 같았어요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 채로 소설은 쭉 흘러가는데요 이 젊은 작가상 심사위원 중에 하성란 작가가 있었는데요 이 하성란 작가가 고두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다고 해요 한 문장 한 문장 벽돌을 쌓듯 이 성실한 벽돌공은 이 일밖에는 모르는 듯하다 집요함으로 마치 소설의 육체를 쌓듯 한 장씩 한 장씩 네 정말 평이라고 하기에는 시적이고 멋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어보고 나서 이걸 읽었을 때 공감이 갑니다 네 이 소설이 정말 벽돌을 쌓는 것처럼 치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하나가 버릴 게 없습니다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앞에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지금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마지막의 내용까지 딱 연결이 됩니다 이걸 읽고 나면 아 이 소설 되게 잘 썼구나 치밀하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죠 이제 맨 처음에는 국가유공자였던 아버지의 무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무례함이 부끄러웠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의식을 갖게 됐고요 이 주인공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윤리교사 역할입니다 윤리교사가 직업이죠 국가유공자였던 아버지는 그러니까 서두에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떠냐면 아버지가 이 다리를 좀 저는데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유공자증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좀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례함도 비굴함과 무례함이 좀 섞여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그 증을 내미는 경우들도 있고 기차 플랫폼에서 담배를 아버지가 피웠는데 기차를 관리하는 직원이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내밀었던 것이 바로 국가유공자증이었다는 거죠 사실 관련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담배를 피우는 것과 국가유공자증이 무슨 허가증이 아닌데 흡연 허가증이 아닌데 아들로서는 이해도 안 됐고 부끄러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나는 이렇게 결심하죠 부끄러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반작용이라고 아까 경환 씨가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떻든 형식적으로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그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나의 직업이 윤리교사라는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반작용으로서 만들어진 본인의 어떤 윤리의식이라든지 그런 의식들이 본인을 윤리교사로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훈 작가님의 공터의설을 할 때도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 결국 김훈 작가님이 공터의설이라는 작품을 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쓰셨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원수 작가 소설을 다룰 때도 그랬죠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증이 나왔었죠 사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글쎄 애증이라기보다는 애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애와 증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어 이런 게 드라마 대사처럼 나오지만 다들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되게 막 나쁘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커갈수록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행동인데? 저는 제가 가끔 웃고 나서도 놀래요 예전에 들었던 아버지 웃음소리랑 비슷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애증을 느끼고요 경환 씨도 진의 감정이 있죠 어쨌든 교육을 받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고 체계가 강요됐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순종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애라고 하는 건 저는 요즘에는 좀 약간 애잔한 짠한 이런 마음으로 더 크게 남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좀 무섭고 크게 보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늙었기 때문에 늙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는 바뀌고요 산업의 형태도 바뀌니까 무언가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틀린 내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아버지에 대한 미움에 의해서 지금 아들인 나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요 정반대로 살고 싶었지만 어느새 아버지의 삶을 닮아버린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고두이기도 합니다 자 고등학교 윤리교사인 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가르침 이건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인생관을 좀 피력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이타적인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선물을 준다는 건 돌려받을 대가를 바래서이고 남을 위한 칭찬은 나의 평판으로 이어져서 훗날을 도모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을 고지곳대로 믿지 마라 너희들 마음속에 다 이기심이 있다 마치 순자의 성악서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는데 딱 한 명 예외적으로 아니라고 반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반의 모범생인 여학생인데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네요 그러니까 매달 부모와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 학생인데 이 모범생인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그렇게 선의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내가 약간 막막해하고 있는데 그때 그 모범생의 짝인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졸라 멋있어 보이는 줄 아는 거야 이렇게요 졸라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대로 소설 문장 읽어드렸고요 학생들이 이제 막 웃으니까 윤리교사인 내가 정리를 하는 거죠 자자 그런 걸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시 그 모범생이 짝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뭐야 자위 같은 거야? 역시 학생들이 크게 복수를 합니다 바로 그 학생의 이름이 연주고요 이 소설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연주가 말하자면 모범생인 친구와 교사인 나를 당황하게 하는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모범생 친구의 입장에서는 좀 모욕당했다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봉사활동하는 거 기부하는 거 다 뭐 자위야 그런 거야? 이렇게 화가 날만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훈계를 하려고 교무실로 연주를 부릅니다 근데 연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저기요 이제 가도 돼요? 라고 선생님한테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멋있는데 이 캐릭터 되게 마음에 든다 저기요 선생님 저 이제 가도 돼요? 가 아니라 저기요 성화씨 잘하실 것 같은데 약간 그 마장새의 목소리 껌을 좀 씹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교무실에 이렇게 불려갔을 때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범생처럼 살고 싶었던 아이였어요 최대한 안 맞으려고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막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말 잘 들으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타입인데 그때의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저랑 반대로 행동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멋있다 아우 쟤 좀 괜찮은데 이런 선망의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저는 자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은 아닌데 한 중3 때였나 굉장히 좀 이렇게 이 비슷하게 행동을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냥 여러 명이 물이 지어 있을 때 근데 선생님이 저만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 선생님이 저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어디 불려가 본 적이 처음인데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너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러니 그래서 그러게요 그게 여기 딱 있잖아요 멋있게 보이려고 저는 반대로 이제 1대1로 면담을 하고 교화돼서 다시 나온 케이스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때는 약간의 그런 삐딱한 마음이 되기도 하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저도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말 잘 드는 학생으로 남았는데 중학교 때는 저도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약간 반한기 있어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하려다가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죠 그게 중2병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저 딱 그때 중2였어요 진짜로 저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정말 도시락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 도시락은 중2 전에도 먹었는데 아니 아니요 도시락을 정말 수업 시간에 앞에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배가 고프셨어요? 아니 근데 약간 그게 치기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친구가 그렇게 하자는데 아 난 안 할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렇게 하자는데 질 수 없어 이런 마음에 했는데 엄청 혼나고 반성도 되게 많이 쓰고 아이고 그랬구나 그 이후에 다 안 그랬어요 도시락으로 표출을 하셨군요 먹는 걸로 근데 이렇게 이 연주가 저기요 이제 가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윤리교사인 나는 뭐라고 답을 하느냐 그래 바쁜데 미안하구나 어 이게 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 바쁜데 미안하구나 그럼 왜 불렀어? 원래는 훈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나의 이 태도도 참 이상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연주와 나는 또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연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사실 이 선생님이 식당에 가서 우연히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연주를 만나기 전까지 연주에 대한 평판을 좀 들었어요 네 안 좋은 소문이 좀 도는데 연주에 관해서 네 술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든지 모텔에 드나들더라 응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요 네 또래 다른 동료 교사들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들도 좀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학생한테 이러다니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자 입장에서 이런 소문이 들려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진원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윤리교사인 나는 특히 뭐 부인을 하거나 뭐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초짜 교사잖아요 지금 이제 갓 부임한 근데 이런 그 정치적 올바름 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특히 본인이 윤리교사인데 아무리 초임교사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말을 하지 못했던 나의 이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나와 연주가 이 식당에서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 연주는 동태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수업이 끝나면 저녁에 식당에서 힘들게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건데 이걸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술집에서 일한다느니 밤늦게 그렇게 돌아다닌다느니 이런 소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네 학교에서는 조금 불량기가 있고 그렇죠 학생이다 보니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걸 목격한 내가 연주가 일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다가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집에 바래다 주죠 연주로서는 아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도 있구나 아마 감격을 했을 겁니다 네 이 선생님이 동태집에서 연주를 우연히 만났을 때 동창들과 함께 있었던가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있었죠 근데 자기 친구가 자기 제자를 아가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틀어막지도 않습니다 네 생각만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윤리교사인 나의 발화를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변명이 아주 강합니다 변명을 하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들이 다 읽고 나면 뭔가 자기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서술 보면 뜨악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화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믿을 수 없는 화자임을 여러분께서 염두를 좀 하시고 이 소설을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 연주와 나 연주가 일이 늦게 끝나니까 몇 번 바래다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선생님의 처신도 좀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있죠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밤에 그렇죠 따로 단둘이 본인으로서는 연주가 밤에 돌아가는 길이 위험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챙겨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주의 입장에서는 그럴까요? 연주의 입장에서는 뭔가 로맨스의 기운이 더 있는 것 같은 게요 갑자기 선생님한테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선생도 뭔가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고 싶었으면 보다 좀 공식적인 루트로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다른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계속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려다 보니 그것이 지금 여제자와 요한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연주는 갑자기 나에게 입을 맞췄고 그에 대해서 나는 화들짝 놀라지만 저는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몰랐을까 연주의 마음을 그전까지 다 조짐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연주가 나와 키스를 했던 그날 하필이면 그곳이 모텔 골목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랑 마주치느냐 또 다른 고등학교 선생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이 아니 뭐하고 있습니까 김 선생 뭐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다급하게 내가 변명을 하죠 연준의 반 담임선생이며요 심지어 네 아니 우리 반 학생이랑 거기서 뭐하는 겁니까 물어보죠 넌 여기 왜 있는 거냐 그러게요 그랬더니 다급하게 내가 변명을 합니다 학생 지도 중입니다 그리고 이 담임선생 연주의 담임선생은 연주를 무차별하게 폭행합니다 때려요 뺨을 막 때립니다 왜 때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술에 취한 담임선생님이에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연주가 담임선생한테 폭행을 당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선생을 그 선생을 택시 태워 보낸 다음에 연주를 그냥 위로해 주죠 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연주는 학교에 나오지 않죠 때리는 담임을 말리고 택시를 태워 보내며 뒷처리를 부탁받았다 그리고 그 좁은 길목들을 따라 버리지 말라는데 자꾸 버리는 몰지각한 동네를 지나 문을 열고 연주와 함께 들어갔단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지 그 어린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던 것이다 괜찮아요 담담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 부끄러워지더구나 그리고 울었지 아니 나 말고 연주 연주가 몹시 서럽게 울었어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내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결국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거겠지 그걸 감히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니 나로서는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성욕 아니고 치욕 욕정이 아니라 수치심과 모멸감이었다 그때 그냥 더 단호하게 내쳤어야 했을까 복잡했지 온전히 혼자 된 기분이었다고 내게 그런 고백을 하던 연주에게 정말 혼자가 되어버리라고 더 냉정하게 말했어야 했니 그것은 온전히 연주를 위한 선택이었고 죄를 지은 자의 책임감 같은 것이었단다 아니라고 아니야 지금 닥치라고 그랬니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떠니 그때는 무서웠단다 나를 용서하던 연주가 무서웠어 나중에라도 뭘 말하게 될지 나는 진짜 무서웠다 다음날 연주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연주가 다시 나타난 것은 방학이 다가올 무렵이었다 이미 결석 일수가 꽤 누적된 상태였고 퇴학이 처리된 후였다 그런 연주가 교무실에 들어섰을 때 모두가 놀랐단다 무엇보다 이쪽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걸음이 나를 놀라게 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복수심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떠들어대면 어쩌나 그걸 도대체 누가 믿는다고 그러나 정작 연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놓다 미안한 미안한 마음에 차마 더 일찍 오지 못했다고 아무래도 내게 부담을 준 것 같다고 사랑했어요 담담하게 당황스러웠지 보는 눈이 많고 학생들도 있었고 진학 상담을 하던 학부모들이 뭐라고 뭘 했다는 거야 사랑했대요 수근거리는 목소리도 들리더구나 그랬으므로 뭐 뭐 그래 뭐 그래서 뭐 뭐 시발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뭐 어쩌라고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건 아무래도 잘못이니까 고개를 숙이는 연주가 무서웠단다 존나 무서웠어 무릎을 꿇으니까 더 무서웠다 그 완벽한 사과의 자세가 무엇을 뜻하는 거겠니 그게 더 우월해지는 거라고 누가 가르쳤는데 연주를 따로 불러서 미안하다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게 더 멋스러운 거라고 바로 내가 가르쳤는데 그걸 연주가 진짜 잘하고 있더구나 누가 봐도 훌륭했으므로 나는 무서웠단다 아무리 봐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잖아 그런 건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사랑한다는데 무엇보다 연주에 부른 배가 무서웠다 그걸 남들도 다 주목하고 있어서 사랑했다잖아요 사랑 섹스 아니라 사랑 머쓱하게 다시 강조해야 했을까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실수예요 그냥 사고였다고요 이 학생이 너무 딱해 보여서 한 번 진짜 딱 한 번 잤는데 아 일이 이렇게 커졌네 커질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수학선생님 이 학생 상황이 진짜 안 좋다니까요 국어선생님 사정을 들어보면 너도 얘랑 잘걸 딸같은 이 학생이 교감선생님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안잘 수 있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들 그래요 자기 생각만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연주를 보살핀 건 나라고 내가 함께 걸었다고 외롭다고 해서 그 밤길을 바르다 준 게 다 나라고 그때 당신들은 뭘 했는데 씨발 뒤에서 물란한 소리만 해대고 더러워 진짜 더러워 그런 새끼들이 왜 나를 더 더럽게 봅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단다 연주가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왔는데 좀 상태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화자는요 약간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서술을 하고 있고요 욕 많이 나오네요 근데 경환씨가 하니까 왜 이렇게 착착 붙죠 제가 앞에서 듣고 있는데 진짜 고등학교 윤리교사 인 것 같이 메소드 연기 달인인 것 같아요 낭만서점 사상 욕이 몇 번 나왔지만 김은 작가님과의 그때 마장태도 네 니이미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더 높은 수준의 욕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좀 최대한 연주의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랑했어요 이거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게 사랑했어요는 진심인 것 같고요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진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건 그녀의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더 멋있는 거다 그게 윤리교사가 계속 강조하던 거였잖아요 형식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바로 그걸 연주가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사랑은 진심 뒤에 건 형식 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진심 죄송한 형식이네요 근데 그 사랑도 현재 진행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신분열처럼 속으로만 말하는 거 모든 생각들을 지금 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니네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니네들이 뭘 했냐고 이 학생이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보면 역시 자기 변명 엄청난 자기 변명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나니 나는 학교에서 버틸 수가 없겠죠 소문도 이미 다 났고 선생으로서 정말 윤리교사인데 윤리를 못 지킨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윤리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도덕과 윤리를 문학에서는 좀 구분을 합니다 도덕이라는 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따라야 할 규칙이라면 그걸 모럴이라고 한다면 윤리 에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나만의 어떤 따라야 할 가치 기준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교사라고 할 때 사실은 그때는 도덕교사에 가까운 거고요 학교에서는 진짜 문학에서 윤리라고 말할 때는 세상의 범위나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내가 따라야 할 가치를 지켜나가는 걸 윤리라고 하는데 이때의 윤리교사는 자신의 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윤리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주는 윤리였을지는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주인공인 내가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때의 자기 변명이 무조건 폄하될 만한 성질은 또 아니에요 약간 들어보면 약간 그럴듯한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확실히 그래 우리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오늘 다루는 이 두 작품 다 공통적으로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만을 믿어야 되는 건지 결국에 지금 방금 낭독한 부분을 읽다 보면 미친 사람인 건지 아니요 미친 사람은 아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이 법과는 다르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명확하게 가르는 그렇죠 그런 판단을 내리는 예술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소설적인 형상을 하다 보니 경환 씨 입장에서는 뭐지? 뭐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게 또 소설을 따라가는 재미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그렇습니다 나쁜데 그냥 얘 완전 악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소설을 읽는 아주 단순한 독법 이죠 저는 이 모범생 친구도 참 캐릭터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인상 깊더라고요 인상 깊은 한마디를 하죠 이 모범생 친구가 왜 기억이 남냐면 내가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끝까지 배움을 해줬던 이 사람이 바로 모범생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길래 내가 아 그래 그동안 고마웠다 박수를 하려고 하는데 손을 내밀었죠 네 그런데 모범생 아이가 손치호의 개새끼야 라고 말을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아 죄송해요 부모님께서 위급할 때 그러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런데 제발 손 좀 치워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고두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고두가 공경하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이잖아요 이 모범생 친구도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고두를 실천하고 있고 형식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 선생님이 좋아서 배움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던 거죠 그 윤리를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고 네 자 오늘 이렇게 젊은 작가상 수상한 작가들의 소설 두 편을 살펴봤는데요 고두라는 작품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문학은 언제나 도덕이 아니라 윤리를 따른다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출간된 지 좀 오래됐지만 근래에 나왔던 평론집 중에 가장 많이 읽혔던 신영철 평론가의 책 제목이 몰락의 에티카에요 그 에티카가 윤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락의 윤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 그때의 몰락이라고 하는 건 이 안티고네가 오빠가 국가의 법을 어겨서 매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때 국법에 따르면 그 오빠를 매장해서는 안 된다 라고 준엄한 명령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티고네가 한거를 합니다 난 오빠를 매장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때 안티고네가 자기가 몰락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법에 의해서 파멸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자기의 윤리를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한 사람으로 그려지는데요 문학이라는 건 바로 그러한 몰락의 윤리에 해당한다 그게 이제 그 평론집의 어떤 기조인데 저는 그 도덕과 윤리에 대한 생각을 이 고두를 통해서 재차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형식의 문제 그리고 윤리 교사로 대변되는 이 사람이 가진 윤리라는 것 이게 과연 뭔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마음의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여러가지 질문을 제기하기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어쩌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윤리 그리고 밖으로 보여지는 행동에 대한 불일치들 많이 꼬집어주기도 하고 드러내 허투루 드러내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저희 2부에서는 호수와 고두를 쓴 강화길 임현 작가님이 나오십니다 두 작가님께 궁금했던 부분들 또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고요 또 젊은 작가상을 받으신 소회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음 해에도 많이 청취해주세요 네 오늘 낭만서점 90회 첫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